레이스 스타트 나 죽은 거야? 왜 이렇게 자극하게 살해를 하나? 내가 이렇게 독독한 줄 알아? 다 쓸어버리게 내가 어? 아아아아아아 이런 잔인한 건 오 오케이 오케이 오 봤어 아잇 아아 오케이 아잇 아잇 아아아아아 네 안녕하세요 지편한세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월덜끼리 해봤다가 너무 즐겁게 했던 바로 그 게임 오늘 멋있습니다 레이스 스타트 어? 전선 내가 했는데? 저는 이뻐다 나 들었어 우와 뭐야 예 예 어몽어스 다른 버전으로 해볼 거예요 바로 술래잡기 버전으로 해볼 건데 크로원도는 전부 미션을 하면 승리가 되는 거고 임포스터는 크로원도를 다 아웃시키면 바로 게임이 끝나버리는 단 여기 룰이 하나 있습니다 디스코스 안 됩니다 그리고 시체를 봐도 절대 신고하면 안 됩니다 임포스터는 임포스터가 누군지 일단 발표를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좀 특이하죠 그죠 그래서 과연 임포스터가 이기느냐 크로원이 이기느냐 술래잡기 버전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리로야 임포스터가 뭐야 오오 리로 리로 무슨 색이야 무슨 색 민트의 체리 민트의 체리야? 어? 어? 리로 폭발이야 어? 잠깐만 나 못 죽여 지금 나 죽은 거야? 내가 죽은 거야? 내가 죽은 거야? 하하하하 리로! 지난번엔 나 처음으로 얘 바로 죽이더니 관리실에 두 명 있다 와서 죽여 하하하하 식당에 있어 식당에 많아 빨리 와 식당에 많아 빨리 와서 죽여 타로리야 타로 와우 왜 그래 왜 왜 왜 왜 왜 왜 무슨 일인데 그래 미처 한 명만 더 하면 되는 것 같아 나 나 나 나인데 아 미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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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안 할래 빨리 해주세요 끝! 어? 예예예예예 와 나 임포스턴 한 번 할 때까지 하자 다 쓸어버리게 으아 다 쓸어버리게 내가 어? 어? 왜 왜 왜? 아 잘 안 돼? 와이파이 잘 뺏은 곳에 아 임퍼스터가? 임퍼스터 개발 와이파이 아니 말 잘하는데 누구야 임퍼스터? 아 진짜 잘해? 뭔데? 연두색? 연두색? 어 누구야? 어 누구야? 야 얘기하면 안 되지? 꼭 이렇게 배신자가 있어요 꼭 런닝매라가 똑같구만 나 원자로에 누구 있다? 어? 그게 나였어 ㅋ 원자로에 누구 있다가 누구였는지 알아? 임퍼스터였어 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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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아버 잘한다더니 잘 못 하네 야 여기서는 김중국이 따로 없네 차력이 똑같으니까 이광수는 있네 배신자 이거 배신사잖아요 아 왜? 관리실에 2명 있다 와서 죽여 식당에 있어 식당에 많아 빨리 와 아 아 큰 마음이야 또 누구야? 파란색 테리 아 아버님 도망치죠 아 알았어 알았어 네 갑니다 아니 아니 천천히 마 켜! 아... 언제까지 살아나? 어우 내 옆에 지나갔어 좀 전에 광고 형님 어디 계시나요? 살인마 만나면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게 나 항의실에 없어 도망가요! 어 얘 아니야? 얘 맞지? 뭐죠 뭐죠? 근데 어떻게 못 죽였어요 날? 켜탈이였나 봐요 어 그랬구나 안돼! 왜 자꾸 막다른 데로 들어가? 아 이제 도망가요! 아 기다려! 아 도망가! 아 sele 아! 마지막 시험! 어떻게 카드가 없어! 카드야 카드야! 다음번 긁은데! 아 이거 왜 이렇게 안긁혀? 어떡했다 와! 진짜 짜릿했다 이번에 왜 음악이 나오지? 찾아가 네 10시 미션 정기실에 있어? 네 정기실 오오오오오 드디어 왔어 심바타슨으로 미션이 몰려있어 진짜 어린 신odi 대박 어? 얘기 못하지 내가 이렇게 녹록한 줄 알아? 관리실이 내 관리실이요? 아하! 내 말 들었어? 만났다! 와아아아아악 아까까지는 얘기했지만 지금은 얘기할 수 없어. 여기서 미션 거의 다 끝내. 자자. 어떻게 찾았어?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를 하나? 시체가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? 누가 눌렀어요? 아 진짜. 아니 이거 어떻게. 스킵. 귀신을 못 해요. 아 귀신을 못 하는구나. 아. 쿨완이 여러분. 쉬지 말고 뛰읍시다. 네. 이겨야 돼. 화이팅. 아 이거 왜 그래. 지금 빨리 임포스터 아웃 못 시키면 그대가 아웃됩니다. 미션 없잖아. 이겼지? 왜? 죽였어 마지막에? 이런 잔인한 것. 막판 임포스터가 안 돼도 어쩔 수 없지 뭐. 야 근데 이게 재밌네. 여러분 꼭 한번 해봐요. 이게 술래잡기 버전인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아 들어가야 되는구나. 모르시는 분은. 아 나 원래 어몽보다 이게 더 재밌는데? 간단하잖아. 런닝맨이야 그냥. 뒤에서 쫓아오고 아웃 시키고 그리고 미션 수행하고. 임포스터 제발. 임포스터 제발. 임포스터. 아! 누구야? 아! 무슨 색? 아 무슨 색이야? 아 지금. 아 지금 살인마 어딨어? 얘기 좀 해줘 살인마. 전기실에 있어? 근데 바쁘니 전기실 어딘지 모르시죠? 어. 내가 몰라. 왜 누구 죽었어? 지금 그럼 무슨 타임? 콜타임. 콜타임? 쿨타임? 네 타임. 왜 쿨이야? 시원한 타임? 지나갔어. 그 앞에 지나갔어. 어 끝났다. 끝났다. 아 지금 몇 명 남았어요? 나만 하면 되네? 끝났네 그러면. 50. 80. 90. 100. 조작중. 아직 안 끝났나? 아까 아 여기 하나 더 있구나 오 오케이 5, 9, 10, 10 여러분 강쇼합니다 어마어마스 술래잡기 버전 따로 얘기하면 런닝맨 버전 이거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올게요 여러분 안녕 얘들아 소리 질러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영광입니다 아 나도 영광이야 거기서 지석진 좋아하는 사람 다 오른쪽으로 가봐 몇 명 안 왔네 한마디 더 하면 나도 실물이 더 나 아 샤워 좀 안 더구 아 아 아 한숨 씻은 친구가 이 포스터다 하나 둘 셋 지 지 지 지 편한 세상 지 지 지 편한 세상